어르신들! 어디서 다 오셨어요? 서울 사! 다 관악구에 사세요? 진짜?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이쁘세요 과거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이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죠? 참 지금 곱게 곱게 연세가 드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왔는데 노래 한 곡만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푸피아인보다 조금 더 신나는 노래 할게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 방송했던 곡인데 제목이 오라지 이런 곡이에요 조금 조금 그래 그런데 이 곡은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노래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냥 오라지 하면 여러분들을 힘차게 회의를 외쳐주시면 되는데 못 찾아 들어가실까봐 제가 중간에 사인을 한번 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들면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연습! 그냥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우와 좋다 강리랑 주세요! 주세요! 오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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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로 가까이 오라지!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내게 오라지! 회의하시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. 자 2절 준비합니다. 오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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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로 가까이 오라지 가둔 건 없어도 그냥 오라지 그러면 천풍도 주지 하지만 넌 왜 모를니 애타는 내 맘을 모를니 언제 어디서나 너만 죽을 그러면 사랑 죽인 근데 모두 마찬가지 인생이 정답은 없어 너도 나도 마찬가지 사랑인지만 내 작은 놈이야 자 2절 준비 그댄 오라지 내게 오라지 내가 너를 얼마 사랑할지 모르지 그댄 오라지 내게 오라지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그댄 오라지 내게 오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지 그냥 오라지 내게 오라지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댄 오라지 내게 오라지